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는 98해운대 성령대집회가 10일 남짓 남은 가운데 성시화운동본부가 오늘 대회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서창민 목사는 이번 성령대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과 경비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안전에 더욱 힘쓰며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로 10년 만에 진행되는 해운대 성령대집회는 9월 8일 오후 4시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